자 천장권녀 파이크 나 그리고 블리츠 해 가지고 이제 나 원딜 할까 천장권녀 원딜 할까 근데 이론상 뭔가 파이크보다는 불츠가 원딜 하는게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더 유발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CS 먹는다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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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 에 고 위험해요 에이 나 점화 걸었지롱 점화 점화 제발 점화 점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와우 와우 어 잠시만요 특패군 이거 굉장히 멋있었는데 뭔가 뭔가 플래쉬로 응원을 한 기분 끌게요 미니언을 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거였어요 너무 좋아요 파이크 이따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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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오케이 침착해 허셈 허셈 너무 흥분 했어요 아이 좀 뒤로 간 다음에 끌껄 그랬다 그랬으면 잡았지 않았을까? 아니야 근데 그정도로 똑똑하지 않아요 내가 나이스~~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개좋은데요 이거 저 이거 좀 기다렸다가 광유해군 바로 뽑고 갈게요 연운갈까? 연운가자 그냥 끌면 잡죠 끌면 잡죠 끌게요 아무나 끌게요 자 예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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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어 어 좋아요 원래 나도 실수하고 저분도 실수하고 서로서로 실수하고 인간의 삶 인간미 방금 예측 지렸다 방금 파이큰니 예측 지렸다 하지만 허세도 지렸다 그냥 둘다 지렸다 둘 다 지려서 쌍지라고 하겠습니다 어어어어 예측 LinkedIn 이거 똥가락이 제일 싫어요 오 끈다 Areine 어얼 아 이거 겁주기 겁주기 겁주기였어요 겁주기 잡읍시다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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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왜 왔냐고요? 아니 친구가 그럼 여러분들 집에 놀러가면은 막 이렇게 쫓아 냅니까? 그건 나쁜거에요 하이크님 좋았어요 또 갈까요? 또 갈까요? 또 갈까요? 또 갈까요? 자 여기로 비전 쓸거야 아 이거 메라님을 보면 어떡해 아 신기해 어 끓었다 이거 아 어떡해 공기를 안쪽팔리죠 천장군님 어 내가 공기 끓었다고 말했어요 자 저는 끓여요 근데 잘봐요 미니언을 봐봐 이러면 칭팔필요가 전혀 없다니까? 아이야 아 잠시만 타임 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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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분 좋아 자 이거 끓어요 이거 끓어요 이거 끓어요 어 트페군 잘 받아주죠 트페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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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앗! 아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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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례 걸렸어! 아! 어 뭐야 무슨일이 있었어요? 어어? 누구, 누구세요? 뭐야 이게 뭐야 여기 왜있어? 뭐야 나 섭 뭐야 파쿠르다 왜 답에 있어요? 오? 오? 파쿠라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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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줘x3 오케이 다행이다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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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아! 이야! 다행이다 이앗! 이랏! 아 다행이다 에이컨 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요? 재밌었어요?